아기, 무슨소리야? 아이고, 또 간지럽나 보네. 자기야, 안되? 그만 긁자 손줘 아이고 봐 살 까진 것 봐 아휴 진짜 많이 간지러워 이거 약 발라야겠다 간지러워서 잠이 막 깨지 일단 뭐 어디랑 어디가 간지러워 어 여기 팔이랑 이쪽도 그러네 잠옷 때문에 꺼슬려서 더 그런가 아니면 그냥 안입고 잡을래? 어 이거 꺼슬려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땀띠처럼 이렇게 낫네 잠깐만 일단 여기 약부터 발라야겠다 여기 피난다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이렇게 긁었어 기다려봐 속상하네 진짜 일단 여기 이 부분만 가라앉히게 좀 발라줄게 어때 이거 바르니까 좀 시원하지 이거 바르면은 진정되는데 좀 도움돼 단점은 냄새가 좀 올라와 근데 안 간지러운 게 더 중요하지 냄새쯤이야 자 이제 편하게 누워봐 응 시원하지 또 간지러운데 있어 괜찮아 이렇게 누워있다가 간지러우면은 절대 긁지 말고 바로 말해 내가 또 발라줄 테니까 알겠지 이렇게 피나도록 긁으면은 진짜 속상하다고 그래 이제 다시 잠자보자 시원하게 잘 자보자